현자가 존나게 오는구만 너의 샷바라본 형아 안녕 나는 청라초등학교 3학년 8반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? 조금 몇 살이세요? 32살입니다 31살입니다 30대끼리 만났군요 그러네요 노장의 힘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아직 노장정도 많은 것 같은데요 리딩 하시죠 리딩? 좋습니다 제가 리딩 해드릴게요 리딩 할 때 습관이 있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홍수지리학 쪽으로다가 어딜 가면 좋을까 이상하게 보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하던 방식이라서 이렇게 리딩하면 1등 하기에 좋더라고요 여기에요 아 여기입니까? 예예예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털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서로 기싸움 하다가 내 친구가 골쿨쿨 이런 느낌인데? 아 잡았어요 저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아 저도 그런 거 잘하는 편은 안 돼요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지 뭐 그 의료용 키트다 하하 야 아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운 템을 발견하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좀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미안합니다 저 여기 밑에 털게요 네네 어 저도 근데 지금 AR이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 밑에 털다보면 뭐 나오겠죠 여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밑에 있는 마을을 좀 털게요 네 아 차요 잘 찍으셨나요? 아 핑을 잘 찍었다고요 제가? 아니아니 네네 자기당이 참 멀어요 하하하하 그럼 네가 찍찍을 했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 근데 뭐 차가 주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AR이 좀처럼 쉽게 나오질 않네요 아 근데 어 지금 혼자 계시리 조금 불편하시다는 얘기 이신거같은데 일단은 제가 조금 늦게 먹었는데 일단은 지금 뭐 35초 후에 자교장이 우리에게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어 빨리 우리는 이제 차를 먹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아아악! 아 죽으면 안 돼요 아! 아 씨 예 죽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뇨 오면 으악! 아! 으악! 나 몰라! 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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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! 나 안할래! 나 잘거야! 이놈들아 아! 짜증나! 나 왜 이러냐! 총을 못 뽑았어! 1킬 도 못했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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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